대구시청 테니스팀이 단체전 첫 번째 경기에서 울산 선발팀을 2대1로 눌렀습니다. 전국체전 단체전 정상 탈환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천혜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승부의 추는 마지막 복식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대구는 에이스 김청희 선수의 부상으로 나정웅 선수가 대신 출전합니다. 오성국 선수와 짝을 이뤄 세트스코어 2대0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7시간에 걸친 혈투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이번 경기의 수은감은 나정웅 선수. 단식 두 번째 경기에서 주장 김청희 선수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1대1의 균형을 맞춘 후에도 체력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복식 경기까지 거머쥐는 투혼을 보였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잖아요. 목표는 당연히 우승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기려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을 한번 보여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구와 울산의 테니스 일반부 단체전 경기는 양측 관계자와 선수 가족, 테니스 동호인들의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됐습니다. 대회 정상 탈환을 다짐하고 있는 대구는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내일 경남 대표인 창원시청과 중결승을 놓고 숨막히는 승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 기상캐스터